안녕하세요 피아노 전공 중3 오세필입니다 이번 공연에 처음 서게 돼서 많이 떨리는데요 피아노 전공답게 좋은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다가 제가 멋있고 관심있다 이런 분들은 010 그럼 연락주세요 꼭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고성된 보컬 온조입니다 처음 준비하는 공연이라서 정말 많이 떨리고요 제가 준비한 곡은 업타운 펑크 유명한 요새 CF도 나오고 있는 곡인데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끝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돌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반이랑 스트레이밍 마켓의 고색별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할 수 없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만교 3학년 최현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무대에 서게 됐어요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곡 중에서 가장 신나는 곡 매림이 진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공하는 김덕하라고 합니다 애들아 내가 교회에서랑 다른 모습을 보여줄테니까 많이 기대해줘 안녕 더 퀸 제 7회 제 7회 정기공연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